오야야야 이제 여기 나오기 시작했다 나오기 시작했다 자 먹자 오케이 80원 돈이 많이 안주냐 혹시 자 1000원짜리 모았습니다 자 이걸로 하드코프팩 하나 까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어 가격이 아 아 아 난 그거구나 나는 그 마스터리 때문에 그거구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피기 어? 소무성자 총이야 와 야야야 하드코프 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하 이거 뭐야 정말 잘 아껴 써야 했어 이거 뭐야 당장 갈거야 나 추천할거야 열어 열어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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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 이거 뭐야 어? 야 뭐야 놔 놔 놔 와 이거 뭐야 야 어? 마스터리 때는 그거 나 사서 갈게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피기 하하하하 이렇게 빨리 뛰다 야 빨리 빨리 뛰어갈거야 뭐 1등이라고 1등 1등 빨리 빨리 바껴봐 빨리 바껴봐 나 이거 1등이라고 90번 거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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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sch불 와 왕현아 아! 전승에 1등 찍었다! 아! 전승에 1등 찍었다! 아! 전승에 1등 찍었다! 오마이갓! 야 근데 돈벌 너무 힘들어 어떡해 이거 돈벌 잘 안 모여 야 이거 50명 가려고 너무 힘든데요? 야 이거 사도코야 아니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떡해요? 아! 나 2등이야! 안 돼 나 채팅 안 칠 거야 이제 나 채팅 안 칠 이제 1등 못해 이제 채팅 안 칠